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문재인이 현재 이번 총선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현재 정부 여당 측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야권 진정에서는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거나 이러한 행보가 문제가 없다라고 실들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본 결과 문재인은 대통령 시절 전직 대통령이 정치적인 입장을 낸다라든가 현직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분노했던 것으로 확인되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에서는 현재 문재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동이 이재명 이후에 민주당까지도 내다보면서 이런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언했었던 문재인의 요즘 행동을 보면 완전히 말과 행동이 반대로 가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대놓고 정부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5일에 사전투표를 마치고 취재진들 앞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현 정부를 선거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노골적인 메시지까지도 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달 초에는 PK 지역에 민주당 후보 유세 지원을 하면서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라고 비판을 했고 눈을 떠보니까 후진국이 되었다 이러한 주장까지 했으며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을 이뤄내야 한다는 등의 이런 감정 섞인 발언까지도 서슴치 않고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정부 여당 측에서는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대통령실 측에서는 문재인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은 삼가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연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리는 그런 과정이었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문재인의 저런 행태가 황당하다라는 분위기인데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국민의힘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의 윤이석 대변인은 아니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을 올리고 의대 증언과 연금 개혁 등은 손도 못 대가지고 국가 미래를 망친 문재인 정권을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총대를 외고 인기 없는 개혁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게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무능과 독선으로 정권을 내주었던 전임 대통령이 자신의 실정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후임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따져물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경률 비대위원 역시도 문재인은 현직 때도 그렇게 선거에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하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라고 지적을 했고 문재인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인데 그분이 선거운동을 할 자유가 있냐 없냐 이것과는 별개로 전직 대통령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했었던 관행이 없었다면서 스스로 잊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맞는 신중한 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부 여당 진영에서는 문재인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금 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상황인데요. 하지만 반면에 야당 측에서는 문재인의 이러한 행동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이 선거운동을 하고 현 정권을 비판을 하는 것은 책임감 때문이라고 두둔했고 무너져가고 있는 외교나 정치, 특히 경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감 같은 걸 느끼고 오히려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 역시도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이 정말로 문제 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낙연 역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많이 참아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을 비롯해서 야권 진영 인사들의 이러한 발언이 정말로 내로남불의 극치인 것이 문재인은 본인이 현직일 때 전직 대통령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개 난리를 쳤었고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 달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보수 계멸을 겨냥을 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직접 거론하면서 정치 보복 운운한 것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성명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당 발언을 하고 나서 두 달 뒤에 구속이 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엠비게한 인사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분노로 언급한 것 자체가 권력을 과시한 것이라면서 씁쓸함을 드러냈습니다. 아무튼 그랬던 문재인과 패거리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신들이 전직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현 정권을 비난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정치적 권리인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이며 진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인에 모네하면서 상대 진영을 완전히 다 썰어버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의 행태만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권은 솔직히 좀 많이 물러터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진영에서는 독재 정권인데 모네 이지랄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현재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이 이렇게 대놓고 나대는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은 이번 선거를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과도한 정치적인 행보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더라도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다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현재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정치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친명계에서도 좋게 보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것은 이번 총선에 문재인이라든가 친문 진영도 기여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혹시라도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권력을 놓게 되었을 때 친문 진영이 본인을 중심으로 결집을 해 다시 민주당을 문재인의 민주당, 친문 진영의 민주당으로 되돌아갈 때 중심적인 역할을 위해서 밑밥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의 정치적인 계산을 떠나가지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런 식으로 나대면서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문재인을 진짜로 잊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장 정치적이 Wave 4